안녕하세요 프리머넨 팬과 함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서울이랑 대구랑 매장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멤버는 저랑 샤넬이랑 세뉴 그 다음에 대구는 촉스의 슈퍼슈퍼 크레이지 동파 이렇게 3대3이구요 5세트 할겁니다 5세트고 이긴쪽이 치킨을 먹는걸로 샤넬이 먼저입니다 샤넬이 오늘 커스터마이즈하고 왔어요 결혼식장 갔다와서 커스터마이즈하고 파는 4세트는 6세트와 5세트는 3세트는 갈렸다 어 샤넬 옷보고 시장 역시 샤초 피할수없는 샤초 자 척쎄랑 샤넬은 뭐 여러분들 항상 많이 보셨잖아요 자 시작하면 샤넬이 요고 나오고 있죠 이제 요고타 얘네 둘이 일단 요고로 시작합니다 야 니가 그렇게 뻔하게 안하면 되잖아 자 일단 촉세는 샤넬 하는거를 제가 봤때 한 70%이상은 예상하고있어요 70%이상은 알고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웨이브나 그런걸로 공격 안들어가고 샤넬이 공격 들어오는걸 기다리고있거든요 샤넬은 일단 약간 뭐 큰기술같은걸로 들어온다 아니면 뭐 공참성 공찬발 이런거 할때 핵심을 치면서 아 하지만 샤넬 커킥 자 레이지 켜두는데 아 근데 샤넬도 분명히 이제는 알아요 이 아이가 나를 상대할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니까 촉세도 좀 바꿔야됩니다 자 이제 웨이브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아 하지만 공참가 피하고 저게 찬 안피어지는데 역시 알리사는 횡신이 좋다보니 자 뜹니다 옆에서 봐주면 촉세 오히려 몰렸어요 지금 아 기본권 아 어퍼하지만 웨이브 초풍에 거리를 잘 못잰거죠 이건 자 촉세 이제 또 약간 공격적이 됐는데 저러다가 또 언제 바꿔수있어요 또 언제도 갑자기 강력조절할수있거든요 아아 레이지 드라이브 다음에 카자가 이득입니다 어어 어어 콤보 자 측면이라서 어어 다들어가네요 그래도 자 하단과 벽에서 중단이지 이게 무단 나오기 어렵거든요 펄핑 나올수도있어요 이거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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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서로 잘알아요 자 촉세 지금 약간 아까보다는 공격적이에요 근데 옛날 철거 칠때처럼 나락은 잘 안나오고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거의 호밍기 위주로 초풍을 많이 쓰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샤넬은 앉아서 커킹으로만 뛰어도 이판 가져갈수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가드만하고있고 이러다가 한번 딱 앉아서 커킹 때릴수있거든요 아 하지만 커킹 나왔는데 어어 초풍 여기서 벽에 몰리면 이지걸립니다 바로 이지걸립니다 벽에서 몰리면 호응기 초풍조심해야되요 근데 이러다가 촉세가 한번 웨이브마신 이런거 한번 쓸수있거든요 아 샤넬은 지금 게임끄내고싶다는거 아아아아아아 레이지드라이브 바닥으로 넣으면 역시 역시 개발리는구나 저희 2번째 아 두번째는 세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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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립 세 capitalist 세립 세 pouquinho 다 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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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넬 결국엔 지더라구요 아 그래요? 네 저 네이버의 프로필만 봐도 경상시 하향으로 나옵니다 광미형은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이거 컴퓨터로 보고 계시나본데 이제 총을 시켜지지 못한게 스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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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산 아 잭으로 이길 수 있을까? 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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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김 김 각 뭐야 각밥 감사합니다 자 세뉴 잭입니다 세뉴는 여기가 이면적에서 잭이 좋아지면서 잭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인데 아 그래도 잭이 옛날부터 카자는 어려웠거든요 어 진리야 빨검 색깔을 좋아요 진리야 빨검 아 벨 몰렸어요 하지만 기원촌 기원촌에 오면서 이거 거의 가져가는 분위기인데 어어 간다 야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랑 이즈 걸었어 레이지 드라이브랑 생각하고 안다가 스테이페버 막히면 죽는거긴 한데 그래도 쐈어요 근데 원래 이즈가 막히면 죽는거는 사실이라 한 번 먹숨거리는거지 그냥 자 이거 잘하면 어떨면 세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잭 자 잭 풍신유가 잭으로 할 때 좀 행신으로 유지가 잘 안피해지기 때문에 약간 잭이 불리하다 해도 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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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이 그래도 잭이 존나좋아 그래도 그래도 잭은 좋아 아 안방 아 아 뭐 잭이랑 할 때 거의 흘리기가 주력인건 어쩔수없고 야 나랑 여기 나락이랑 좌종이랑 이즈건대 아아 이거 이게 어려워보이죠 사실 어 마신이 이렇게 쩔어 샤넬보다 잘한다 샤넬매너 원투데 이게 아까전처럼 레지드라이브로 한 번 가면은 어떻게 또 몰라 아아 아 나쁘지 않았네 자 섬광 벽에 몰리면 어려워져요 벽에 몰리면 자 좁사에 뒤로 빠지는 모습 빠지면서 흘리고 뭐 이런식인거 같아요 어 어 뭐야 자 머신건 아 걸렸어 하지만 저걸로 하면 안되는데 저거 띄우면 잭은 기상 왼발로 해야됩니다 머신건 아 대초 아 아 아 레지드라이브 아 오 하단 야 끝까지 올린다 끝까지 올려 끝까지 올리는 첩새 대첩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오 외부 첩풍 조심해야되거든요 어우 월 붙잡고 아.. 세진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약간 흐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약간 잭이.. 아.. 오! 벽으로 아아.. 거리 좀 못하고 아.. 여기서 나랑 맞으면 거의 진다고 봐야되 아.. 이게 왜 가르쳐? 아.. 이게 왜 가르쳐? 다진다 다져 니아버지 뭐하시노? 니아버지 뭐하시노? 잘했어 인사는 잘했어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진짜 먹같이 하네 이 새끼 진짜 아.. 스티브 폭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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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안합니다 아.. 왜냐면 오늘은 상대편이 한조로 할거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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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l 아.. 예술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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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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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 그냥 고정으로 하나보다 근데 아마 얘기해가지고 고정하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애 맞아 이젠 아니야 자 샷척전 일단 뭐 지금 샤넬이 달라진게 있다면 동기부여가 좀 됐다는거 거든요 아까도 언니랑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컵킥 1타만 쓰는거 오우! 디케이가 아까보다 좀 나이파라워지긴 했어 야 이거 치킨버프 치킨버프인가? 치킨버프? 아아아아 디케잇 잘하는데 deco 오우하 치킨버프 보프 쩔어 하지만 게임 번집니다 샤넬 게임 번집은 샤넬 아니 얘는 왜 컵킥 맞고 날아가냐고 이게 이상한거야 대조 2탄 있는데 아앜 외부 마실 하지만 샤넬은 샤넬은 역시 마실 맞고 원투 멘탈을 마실 맞고 원투 god 맨날 저날 네, 다들 안녕하세요 아... 촉새 촉새가 지금 어어어억 지금 고집 고집 하지만 샤넬 빠지고 다이나믹으로 으흠 아 걸레지 이타 삼 어ao 두어 줄오 끌 chattering 일단 별 된다 자 동기부여가 이만큼 차이가 나나? 동기부여 짤어 자 자막으로 또 한번 동기부여 짤어 뭐든지 내기가 걸려요 아 한조 나왔어요 한조 어 한조 나왔어요 이제 자 슈퍼슈퍼님의 두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우키 아 고우키 아우 죄송합니다 고우키가 아니고 아 둘다 영감이라 그런가? 자 헤이하치입니다 헤이하치 아 하지만 나라 세 번 따윈 뭐 하이킹 카운트로 걸레짐 자 걸레짐 아 걸레짐 다음에 이득이 엄청나죠 알레사가 아 예상한듯이 귀신권 귀신권 후밍기 3대로 딛게하고 자 우종 다음에 왠하퍼 시계로 피합니다 벽으로 이제 가겠죠 여기서 못 나오면 한조 그냥 게임 번지는거랑 똑같거든요 아직까지 뭐 보여준게 없습니다 아 지금 궁 궁 언제 나오나요 아하 하지만 궁게이지 찼는데 아 지금 공안정하면 안되는거 여기 테스업 아니거든요 이거 테스업 아니고 경쟁전입니다 아 나라길탕 하지만 안넘어져요 자 초풍 아 좀 맞은게 없어요 지금 아 파워크러시 여기 그렇죠 대중이 있다 어 야 안녕하세요 자 샤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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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게 짜게 가는 샤넬 자 하지만 해같이 짜게 나오고 있긴 한데 안걸리고 있어요 선광 아 밝기 피하고 자 걸렸습니다 중간에 자 샤넬 여기서 횡신을 한번만 피하고 뛰어도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샤넬 아마 컥힉스를 생각일텐데 어 하담아맞고 갑니다 폐가 졌습니다 어 역시 동기부여 자 이제 크덕님 나와야 되거든요 크덕님 나와야 됩니다 이제 크덕님 크덕님 스탕님 지금 바로 모 rze stir til 손 끝 오 손 아마 그냥 오래... 오래 하자 뭐 이래 가지고 그냥 5세트 까지 다 할 것 같아요 5세트중에 3선이 아니고 이거.. 어쩌면.. 알리사 에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체널도 볼키 이외로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일 낮게임에 2차 예선이 있어서 당종하고 이제 또 가야죠. 내일 오후 2시에 또 가야되니까 메인맨 그분이랑 게임은 해본적이 없어요 큰일이면 뭐 고우키죠 걸렸다 드디어 야 고우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고우키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아 지금 파워크래쉬로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 저랑할때도 나은데 이번에도 하지만 하나강발 하나강발이 막혀 뜨긴하지만 고우키 입장에서는 안쓸수가 없어요 근데 어 백기스를 자주 이용한 모습이거든요 야 어차 아 하지마 샤넬 안준뱅이 난 그냥 앉아있어 형 그냥 앉아있어 얘는 나락 계속 맞는거 보면 모르겠어 나락을 예상하는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거에요 아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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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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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다릅니다 쿠덕님 콤보는 다릅니다 아 커키 아악 죽었다 이거 쓰 어 샤넬 샤넬 기회있어 기회있는다 바보 씁 라운드 4 파이트 아 이거 거의 stem 어허 Gall 공중악박이 쩝 Car 사네 초반 영우 많이 질거 같은데 어허허 공중 압박이 쩌어 샤넬 녹는다 녹는 샤넬 이거 녹았다고 봐야되겠다 그냥 여름 날씨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았습니다 여름 아 이거 그냥 녹았네요 아씨 이거 어떻게 흐흐흐흐 흐흐흐 야 이게 더 나올게 돼 샤넬 샤넬 욕해라 흐흐흐흐흐 샤넬 욕해라 아아 야 넌 왜 나를 욕쟁이로 만드냐 욕쟁이 욕쟁이 나 나오면 왜 나를 욕쟁이로 만들어 나 욕쟁이로 만들어 왜 줄이 Roz 근데 잭은 고 Ji 좀 잡을 만 해요 야 동증 동중 점프만 컷트만 잘하면 돼 정현웨어 아 그 촉색 개.. 야 촉색 개 뭐였냐? 아 웃긴 소리 하지마 내가 뭐 얼굴 했다고 그래 울고 안했어 풀..풀 버전 좀 얘기해봐 뭐? 뭐? 촉색 개..풀 버전 아이 개새끼 울어오지마 짱나니까 지금 줄라이바듬 일단 뭐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샤넬 자 보겠습니다 시내용아 이길수도 있어요 왜냐 잭이 고급기 좀 잡을만하거든요 투잽 견제가 공중커트에 되게 좋기때문에 어 좋아요 어 근데 봉섭이형이 공중형 압박이 장난아니라서 저걸 어떻게 커트하냐 이거 어 뭐야 어디깐 이거 던졌다 야 이거 한마리다 너 아 위험한데 확실히 달라 제가 봤을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고급기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어 개견 투잽으로 그렇지 고급기 고수가 어디에있나 했더니 대구에 있었네 어 뭐야 뭐야 뒷캐를 저걸로 해 아아 이거 갑자기 왜이렇게 어려우시냐 아 아 아 아 아 디저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울것 같다 이거 아 어려울것 같다 이거 그래 아 거기서 잡기 투잽으로 견제해야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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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센중 가서 컷해줘야됩니다 센중거 껑발 자 투기언제 좋아 투기언제 어어 뭘осто쓰지말라고 가까이썰쓰라고 그래! 점프! 점프 컷을 해야되는데 지금 뭐하는지 오오! 그래! 투잼 막하라고 투잼 오오! 바로 뛰었어! 가자! 가자! 병으로! 병으로! 욕심! 아씨! 포부 뭐야? 아아 이거 어렵다 간다! 아 공중에서 맞았네 별로 안따라 별로 안따라 압박 압박 누워서! 공중에서 맞았네 아이 고오키 이씨 고오키 이렇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어 다른 고오키하고 달라요 저는 카즈에아한테 욕을 한거지 촉새한테 욕을 한게 아닙니다 카즈에아한테 욕을 한거요 카즈에아 갱싼 카즈에아 어! 스퀘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사기캔은 아닌데 좋은캔은 맞아요. 예나 오지는 겹평산 2개 감사합니다. 라운드 투. 파이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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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기님 100% 주기 감사합니다 백미님 18개 감사합니다 이야 씨앗 대단하다 진짜 제자리 제자리 강발하다니 아아 아니 이길 수 있다메 핫채트 이걸로 파이한다 아 이길 수 있다메 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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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버야 아 이길 수 있다메 야 치킨까 물어내 너가 나 몰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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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캐 딜캐 오시죠 빵빵 통창각 아 나켓 일어나면 나켓 안 일어나면 맞고 오 레어 나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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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 3세트 3세트지 5세트 어 보리형님 감사합니다 보리형님 감사합니다 본적 그 예Т 6세트 7세트 8세트 새로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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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걸립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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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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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개방하고 있지? 진짜 이 시간만 되면 좀 안되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타깝지만 치키빵은 엄두였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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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 세트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세트 만약에... 못 가져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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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트로 하는거에요 빵! 어퍼어퍼어퍼 어퍼어퍼 뭘로 비다려 어퍼하라고 어퍼하라고 뭘 비다려 pray 아 좀 빨래서 좀 맞았잖아 아아 마신건 벽으로 육뽀 육뽀 아아 행복하다 내가 맞는거 같다 빵 빵 땅 진짜 빵 와아 대초 쩐다 난 나 육 빱빱 와 골랄땡 정신 나갔네 아유 저게 아유 가자 저새끼 네 뚠켓 저 여기 근데 평 켜도 된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어 디케일 원투에 댄던데 우와 찍고 이득 챙겨 하고 잭이 와 너 벌써 몰랐겠다 외누퍼1 외누퍼2 이게 대상이에요 지금 잭이 여태껏 해왔던 공격 패턴이 그게 아니라 잡아 잡아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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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가 시베 가 꺼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코오키 나와 코오키 나와 아아 확간했다잉 이야 경기 확간했다 야 코오키 나와 확간했다 아주 그냥 맘에 들었다잉 아아이 확간했어 동성현과 Omar 동성현과 기긴 after 동성현과 realise 왼쪽 의왕 오acing 가만히 verses 어 나 지금 약속있어 어디에 걸을 수 있잖아 어디 지금 잠이 있니? 어딘데? 어? 여보세요? 네 네네 아세요 네 저 지금 못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네 저 어..어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어 어디야? 팀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팀원을 믿지 않고 제가 그냥 멱살 잡고 캐리 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봉으로 나왔고 원래 원래 이런거 팀원 믿으면 안 돼요 소울큐드 올리는거랑 똑같아요 지금 팀원을 믿지 않는다 소울큐드 올리는거랑 똑같은 소울큐드 올리는거랑 똑같은 어 오늘 결혼식 셋에 갔다가 오늘 둘째 등무 7순위인데 지금 안가고 철권하고 있네요 지금 왜 삼촌들이 안 오냐고 난린데 하지만 난 철권을 하겠다 난 철지니까 너의 철지력 인정한다 삼촌 왜 안와? 어 나 지금 뭐 좀 하고 있는데 어 답해보자 좋은 자세를 좋은 자세를 하하하 근데 저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저 카드는 열 몇 명이고 삼촌이 다섯 명 외손버거 다섯 명인데 저 없어도 돼요 오 감 정신없어 또 안걸리나 오 걸렸다 네 그 형 오늘 결혼식 하셨는데 첫날방 어떻게 치르려고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서 아이고 첫날방을 어떻게 보내실까 아 무한 맵이네 자 최종버스 왔습니다 고우스킥 머리한테 억울한게 오 그렇죠 잭은 저렇게 토잽을 하면 되는데 저 토잽을 파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잭이 이게 뭐야 이게 저게 토잽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은 100개씩 왼발에 카운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아 토잽을 하면 되지 이랬는데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 잭이 불리합니다 아 그만 아 아 잘해 그래 장풍 파세요 저 장풍 상세시키면 좀 저 장풍 파세요 앞 오른손으로 상세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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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잽을 잘못하면 이런 사단이 나요 보셨죠 이렇게 100개씩 왼발에 카운터가 납니다 잘 써야 돼요 아 안타깝다 뭐 주술사 첫째 첫째 수풀 좋고 신 3단 기가 기가스 어 파리 김태기입니다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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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땅! EX 분명! 잭이 고우키한테 강하다는 얘기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어! 괜찮은 근데 내가 잘못하니까 우와! 상도 안맞은거 우와! 오! 진행! 안돼 여봐! 카운터! 도착 카운터! 호키 하시는 분들은 잭상대를 타세요 잭상대 정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게 안쪽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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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싸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으로 보기 힘든데? 안녕하세요. 공찬서 상단입니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o 인간 장풍도고 쉐이빙 해가지고 중정하려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사면 됐죠 정서 승용 가장 아파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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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흐윽 얍밤 블레션 할 Iz 안 돼 확장이다 확장이다 확장 오예 젤란 attestisk 저 원래 확장인데 돌짱 뿐다며 승로 확장인데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 장풍 가됐으면 수용사에 걸리는거 아니야 맞았으니깐 다행히 럭키? 럭키 고우키 어떻게 해야하지? 아 이게 진짜 솔직히 제대로 된 고우키는 처음 보다보니까 개척법이 좀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아 강골당크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와이함으로 너의 악마를 없애줄게 자 여러분 추천 즐거운 찾기 부탁드리고요 야 할만하다메 할만하다메 망했네 망했어 디케봐라 존나 빨라 레아 놈이 이기긴한다 레아 놈이 이기긴다 봄 맞아줄까 레아를 장폭결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흐흫 라운드 3 파트 파트 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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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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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적자 개 야시 아무도 못 이기네 이거 아... 대박이네 이거 나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아휴... 진짜... 니 고흐키랑은... 저희 고흐키랑 똑같냐? 진짜? 고흐키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아니 나라면 건더기 앞에서 주름 안 잡으려고 고흐키를 안 했어 야 너는 콤보 이어지지도 않네 형 이런 말 모르지? 정통은 야매를 못 이기는 법이야 너가 정통이야 너가 정통 아휴... 너랑 똑같냐? 아... 갑자기 촌낭 어설프... 왜 이렇게 어설프 보이냐? 그냥 아무나 하는 고흐키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설프 어설프... 자 슈퍼님... 1승 하셔야죠 지금... 꽁자랑 하고 계시는데 슈퍼님 여기서 1승 하셔야 됩니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나름 병모를 했어 점프! 니가 빠셋하고 죽은거 아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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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Leon saiista 미치겠다 어허허허 뒤에서 확 spar해져어 이거 아하핳 새하하 어 어 딸하지마 딸하지마 아핳핳핳 어려보인다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하하핳하하하 자. 소파님 소파님 승률 0% 그여 하핳ㅎ하하하 승률 0% 입니다 ㅇㅋ 최소파님 자 크덕님은 승률 100%고 아아아아 진짜 잘난다 클래희야 야아 나 솔직히 나는 동섭형 고급기 처음 보는데 다르다 다르네 슈바님 세뉴 좀 만나고 싶다 세뉴 좀 만나고 싶다 세뉴 만나고 싶다 세뉴 만나고 싶다 아 척쇠 화랑 그러면 5세트 때 세뉴 센봉으로 세뉴 센봉으로 하겠습니다 세뉴 센봉 따라하지마 어어 서픈데 얘가 벽 가면 죽겠구만 이거 어어 어어 동섭이 아냐 손이 아냐 어어 센봉 아 센봉 센봉 아 센봉 벽몰이 저거 저거 그냥 용포했으면 벽광인데 예예예예 이상해 앉어 폰본만 존나 연습해가지고 그냥 오르게 갈기고 있다 그냥 오르게 갈기고 있다 그냥 야 적세 여기서 파랑으로 해도 지면은 샤네도 기호만장해진다고 에이아아 기를 써라 샤넬 기를좀 써라 기 쓰는 커버 보이더 허공에 날린 기 기 허공에 날려져 아이 진짜 수동사 써야겠네 오호 야 헛점프 강킥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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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세는 너의 심리를 잘한다구 너의 심리를 잘알어 그래도 어려워 보인다 아아 승용 벽으로 벽으로 슈돌 두번 슈돌 두번 야 이거 솔직히 너한테 때리라고 대주는건데 오케이 그래도 못하였어 어어어 강발 자 용화 얼마나 뻔하면 저걸로 땡냐 오오 초스카이 맞으면 죽어 이거 초스카이 맞으면 레이저하시카 일갑이 끝납니다 이거 아아 아아 이렇게 동사병 동사병 불러냅니다 이렇게 동사병 미러전 한번 봐야겠다 미러전 오픈 스텔 흠 반 아아 자 미러전и 한번 봅시다 솔직히 세트는 이겼지만 여기서 샤넬이 이기면 이거 평생 갑니다 평생 평생 가요 그냥 저 그래도 형 고우키 대 고우키로 이겼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목 닦으셨죠 빨아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아 장풍을 용권으로 피하려는거 저거 스트리트 파이터 심리인데 야 여기서도 되네 오우씨 자 장풍은 용권으로 넘을 수 있거든여 아 스트리트 파이터 자 샤넬 아 아직까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장풍 불장풍 자 누가 먼저 노리고 용권을 쓰냐인데 아 샤넬 기다리고 있습니다 벽으로 깨지고 강발 야 넌 넌 넌 힘들것 같다 어 뭐야 저거 야 무슨 대시에 대시에 흰색이 왜이렇게 많아 대시한데 흰색 귀가 자 절랄 웃어 자 용권 용권 나올 수 있어요 아 건졌어 벽광 아아 하지만 손이 구려 어 우와 개방 어어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바보 씨 뭐하는거야 야 또뽀 때리고 지금 벽콤으로 치워싸다 했으면 끝났잖아 자 야메 야메 이기나 이거 정통에 좋은것만 뺏겨가지고 야메 아 100% 버렸어요 아 아 병머리다 이거 100% 병머리 아 티켓 넘나 아쉬운 부분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2x0권 오오 샤넬 이기자 야 야 씨여 2화는 2라운드까지 땅김에 1라운드가 더 땀데 아 으 아 아 개사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옾 오오 벽 벽 크흐흐흑 크흐흐흑 아아앗 뭐야 아아앗 뭐야 아우 망했어요 아아아아 오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지 아하핫 자 오오 가자 쟤 병머리 아 너도 왜 안되는거지 너도 왜 안돼 오오 하아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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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으아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야하핳 짜오 으아아하핳 하핳 아하핳 하핳 아하핳 medication 싸 cosmos Scholars 흐97 하하핳 하핳 하핳 죽어야지 자 그리고 이번 5세트는 약속대로 세뉴 먼저 세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파님 먼저 나오시면 되요 이제 이제 영승클럽에서 누가 탈출하느냐 어 이거 대회가 아니야 대회가 아니라서 자 이제 세뉴클럽에서 누가 탈출하느냐 세뉴랑 슈파님이랑 다 0승이에요 그래서 이번판으로 0승을 누가 0승이냐 오늘 매장전에 워스트 제일 못한 사람 오늘 이길 수 있는걸로 해라 동생이 한마디 했네요 개판 ㅎㅎㅎㅎ 이길 수 있는걸로 해라 하하하하 동생이 한마디 했네요 개판 ㅎㅎㅎㅎ ㅎㅎㅎㅎ 이빨 이길 수 있는 하하하하 개판 tahun이 어때 이기면 되지 라스트 라스트 나왔어요 벌써 저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읍술노나 아 게임 끝까지 봐야되도 솔직히 게임전에 샤넬이 질까라 생각했어요 해봐야 알지 아 근데 콤보 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어어 강력한데 아 네 0승을 진정한 0승을 가릅시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천 1000개만 가봅시다 여러분 하기 전까지 755억개입니다 800 네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슈퍼니마 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네네 추천 다들 감사드립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대로 1000개까지만 가봅시다 아 왔어요 왔어요 만약에 슈퍼님이 만약에 만약에 슈퍼님이 6승 클럽이라고 하시면 치킨은 2개만 가는걸로 1인 1당 1인 1당 할 자격이 없는거에요 0승이면 넘나 버스거든요 차라리 옆에 먹고있는거 얻어드셔야됩니다 아 고호키야 고호키 그냥 버스 타신분은 옆에 먹는거 그냥 한조각 달라고 해서 닭다리 한조각씩 먹어야됩니다 1인 1인 1당 하시면 안되요 고호키 고호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이거 터널인가요 지금 헤드라이트가 자 고호키 지금 뭐 지금 빛을 빛을 밝히긴 해야되요 지금 너무 어둡거든요 이거 오늘 승률이 어두워요 밝혀야되거든요 아 하지마 쌍장 벽으로 으아아아 오 살았어 살았어 아아아아 터널속에서 살아났나요 영스클럽 오오오 벽으로 아 짧았다 아하 이거 뭐죠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서 아무데나 쓴거에요 저거 아아 저 볼트 막히고 떴어 아아 왜 발을 안눌러 아 개망 누가 불명예가 될것인가 레아 레아 하하하하 레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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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하군 어어 찍히고 자 더욱 어두컹팡한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아 너의 승률이 보이느냐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워 그게 오늘 당신의 승률입니다 아 개망 이거 어렵겠는데 어짜게 쏴야 돼 벽으로 어둡 어어 어어 하당 각만 나오 지 어어 빠바바바 자 자 영승 영성쎄요 나 1승 했잖아 그래도 1승 했잖아 우리가 3대1이라고? 2대1 아니야? 2대1 아니야? 3대1이야? 2대1이기 아까 봤죠? 정통은 야네를 못 이기는 법이야 야네가 짱이야 저..저.. 고기 병신처럼 하는데 이김 오직하면 크덕형이 카톡으로 개판이 개판 몇 시절 소멸이기 제발 자 מד 에이콥 음 전작 어.. 연습하고 와 아니요 호동이형은 잘하죠 호동이형은 잘하죠 호동이형 고기 보셨죠? 와 고기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떡떡한거 오케 나 처음봤어 장풍을 용권을 피하는거 원래 스파에서 그렇게 해 아 몰라서 처음봤네 저거 붙으면은 캐릭터가 까맣게 묻었는데 이번에는 안 묻네 이 녀석은 옛날 태그투에서는 저거 붙으면은 캐릭터가 까맣게 묻었는데 이번에는 안 묻네요 아 이 녀석이 그는 그의 Q. 킹오브 XIV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는데 탱크도 다 버려있다 또 안걸리기 시작했어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프리카티드님 펭클럽 감사합니다 펭이 콤보도 세지고 단캐가 됐어 아프리카티드님 펭클럽 아프리카티드님 펭클럽 에스파 또 안걸리네 언제 또 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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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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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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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아우와! 카운터 났어! 아우 진짜 결문 아 착색 귀여워 너 카톡으로 로더는 거 아냐 적색 아우 근데 매장전 매장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우 재밌네 우와 사랑니발치님 삼삼삼 아우 오늘 3주년이라고 이렇게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벌써 3년째입니다 아아 일단 뭐 저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될 것도 아니고 봐주시는 분들이 또 많고 많이 계시고 오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들 감사드립니다 아우 어어 이천십삼년 8월 아 약은 어 어 어 어쩔수없죠 FHD는 잘 모르겠어요 철건 많은 날까지 한번 해야 되나 뭐 막 혹성베지터처럼 누가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요 걔 아 아 예 아 아 철건 정 아 서 사 이게 그 때에 봤던 닉네임들이 아예 또 귀신이 저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콘솔 나오면 또 재밌게 함 흐하핳하핳 하하하하 뭐 네 계속하지 않을까요? 크덕님 또 매칭 안되네 또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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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쥬아 Renault 히힣 힝 힝 히힣 힝 힝 힝 쟤 힝 힝 히힓 힝 아니 죽고 하면 잘 걸리더라고 네 풀매도 하면 되죠 풀매도 하고 일단 일본 유저들이랑 좀 풀어보고 싶어요 졸라 안걸리네 주전 즐겨찾기 후다 드립니다 콘솔도 하고 오라실에서도 하고 뭐 그런거죠 바로 걸리네 아 벌써 3년째라니 진짜 남은 왔다 끝방 라운드 1 파이트 셔플루 아스라 성가 아스라 성가 아스라 성가 아스라 성가 저렇게 해피 기술은 딱 끝난 타이밍이 확대나면 맞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기술이죠 와 잠시웠다 왜 호공이 날려? 왜 호공이 날려? 아 기나펑 오케이 저 장풍살란가봐요 장풍살살 아 이길 수 있어 아 확정입니다 백기스 모른발단 확정입니다 확정 7.3 정리를 잡고 어어 장풍 안으로 좋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장풍살란 아 아 뭘 해야겠어 아 졸라못하네 아이 졸라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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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습 이체를 막기가 어려워? 못막아 저거 어려워 강백기습 약백기습하면 힘들어 하기가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저는 피니쉬 멤버입니다 피니쉬 아 아 아 아 아 아 야 1승 가자 1승 가자 빨리 아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순서는 그냥 반대로 3승 센유 너 죽었구나 너가 죽었네 어 아까 그게 아직도 하고있는거야 어 너 죽었어 맞아 맞네 어 야 너가 죽었었구나 아니야 그냥 너로 끝내자 어허 채넬 나올거야 어쩜 졌어 우리 아 그래? 아 그냥 해 그냥 그냥 하고 이거 스커버 안 놓으면 되지 뭐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가 볼 때 제대로 이기기 힘들 것 같애 ㅋㅋㅋㅋ 너 그냥 1승만 해라 그냥 ㅋㅋㅋㅋ 어 1승만 좀 하나 해보자 아 역시나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잭이 그나마 할만한데 제가 아까 해 보니까 아우 견제가 어렵더라구요 2잽 견제가 좀 안 통해 2잽하다가 대키스 왼발 카운터가 나니까 그냥 저거 저거 카운터가 한 번 나니까 아우 잽 내밀기가 좀 무섭더라구요 오오오오 오 위험했어 아아 걸렸어요 어어 콤보 왜 쨍이 쨍이 어려워 보이지 투잼하다가 저거 왼발 카운터 난다 그니까 백기수 왼발 카운터 나면 콤보 한 세트니까 투잼 내밀기가 무서워 아아 고옥키 고옥키 혼자 신남 헤떼어 헤떼어 내밀어봐 좀 야 아아 어려워보인다 오오 좋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레이즈 켜졌어요 지금 오오 좋아 오오 좋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아 잡기 잡기도 확장이지만 잡기 풀수 어 잡기는 잡기는 풀수있거든 잡기는 풀수있기때문에 확정타로 그냥 우웅 어어어 뭔가 또 씨 위험하다 아 뭔가 노리고있어 오케이 잽 잽이 안맞아 줘봐 잽이 안맞어 어 잽이 안돼 역시 역시 넘어갔다 패치 전에도 안맞았어 타이밍에 백기수 오른발을 하면 잽이 안맞아 나도 뭐야 해봐서 알아 특정 타이밍 타이밍 딱 재수하면 안맞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대회 매장점에서 동서비언 이긴 사람은 샤넬 밖에 없습니다 다 먹었어요 지금 바보들 집에 가야겠다 이럴줄 알았지 기곱만장해진다니깐 기곱만장해져가지고 아 또 그 기곱만장해져도 또 그 그룹은 다시 도착해 도착해 적당한 도착하여 도착해야만 도착해 도착해 적당한게 없는건가? 어려워..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리고 사운맵이요 사운맵 콤보 아까전에도 보셨다시피 아아 역시 밀리는 모습 타자 깨어 야 그래 깨버려 그냥 어어 지식이 없지만 만들어서 이긴다 아아 하지만 어려워 보이네요 아 이게 오리지난이거든 이게 오리지난이거든 이게 오리지난이거든 어 안녕하세요 네 벽 어렵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녹는다 녹아 아이스크림이야 전부다 다 녹았어 어어 왜 건지질 못하니?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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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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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고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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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밖에 안나왔다 접어 접어 이거 이길 수가 없네 리벤지 할거야 리벤지 한다고 추한 모습 추한 모습 아직은 그 때가 아닌가보지 물론 청출어람이긴 한데 아직은 스승이 너무 강해 멘탈 나간 모습이죠 멘탈 나가버림 추함 제10개 감사합니다 후구 후구는 후구구나 현역이야 이 정도면 스승이 아니라 현역이야 이 정도면 좀 내려오시죠 결국에 고우키가 이렇게 공개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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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되겠다 하하 너의 추한 모습은 기계가 안받아준다 하하 기계가 안받아주는거 하하 하하 나의 추한 모습은 기계가 안받아 하하 자 네 3대팀 수고하셨구요 저희도 여기서 네 좋은 엔딩인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나는거 치킨은 이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기계 꺼졌대 어 그냥 안돼 네 무크님 감사합니다 무크님은 2014년 태그방송에서도 뵀었는데 야 오랫동안 진짜 시청 감사드리구요 다들 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회하고 뵙겠습니다 어 어 어 됐네 아하하하 어떻게 아 으하하하 추한 모습 아 아 끝났어 아 무릎바라기님 333개 감사드립니다 기계 꺼졌다고 저기 기계 꺼졌다니까 저기 네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동섭형은 이미 수고했다고 얘기했고 오늘 낯겜대회 하고나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거 보여줘봤자 아무 의미없어 아무 의미없어 이런거 아 예 동섭형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고르킹 너무 강약한거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뭐 뭘 보여줘 네네 더 오래하도록 해야죠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출합머스 출합머스 끝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미술생각 미술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